이렇게 가는 도중에 여러가지 식물들을 심어놓고 더 올라갈수록 산 위로까지 올라가고 우리는 이제 밑에 내려가는 경사가 있었어 여기 가지에 또 연못을 만들어서 수련 나무가 수련나무가 있나 아이고 이것을 잘못하면 밑에 내려앉겠네 여기 여기 그 잉어가 옛날에 추웠던건데 요 아래로 내려가는 길은 없나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은데 이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요 아래는 이제 아 멋있어요 여기 의자에 앉아서 좀 쉬어갈 수 있는 개도 있고 요 밑에는 우리가 올라왔던 곳이 전부 한눈에 보이네요 또 지나가는 차들도 보이고 아이고 참 여기서 좀 쉬었다 가도 좋겠어요 여기서 좀 쉬었다 가도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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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